개념 176번, 대우법과 기류법. 대우법이라 함은 P이면 Q, 이것을 바로 증명할 수 없을 때, Not Q이면 Not P, 이것을 증명해서 원명제 P이면 QE가 참임을 증명하는 그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기류법이라는 것은요. 결론을 부정한 후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두 방법 다 감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.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. XY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니다의 대우를 이용합니다. 명제의 대우는요. 이 뒤에 거 부정하면 X가 0 또는 Y가 0이면 XY는 0이다. X가 0이면 Y값에 관계없이 XY는 0이고 Y가 0이어도 X값에 관계없이 XY는 0입니다.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멘